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LG 트윈스는 결국 유지영 감독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다음 시즌 우승을 할 수 있는 감독 선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들로 후보들이 좁혀지고 있는데 결국 선동열과 김태영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김제박과 류중일 감독이 한국 시리즈를 각각 4차례씩 우승을 했지만 두 감독 모두 LG 트윈스 감독을 맡아 한국 시리즈 우승에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감독의 우승 횟수를 합치니 무려 8번이나 되었지만 LG에서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났었죠. 선동열은 2차례, 김태영은 3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긴 하지만 한국 시리즈 우승한 감독이 타팀에서 우승 청부사로 영입되어 우승을 또 했던 경우는 KBO 역사상 단 한 차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김응용 감독이 유일하게 해태 타이거즈에서 9차례 우승을 하고 삼성나이온즈에서 한 차례 우승을 하면서 우승 청부사다운 모습을 보인 유일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승한 감독들인 이강철과 이동욱은 거의 초보 감독이었고 현재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있는 김원형과 홍원기도 감독 2년 차라는 것입니다. 굳이 LG 트윈스가 우승에 목매어 있기에 현재 김태영이나 선동열 감독을 원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차라리 이종범 이군 감독으로 기본 뼈대를 두고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어설프게 외부에서 영입되어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말이죠. 이미 LG 트윈스는 김제박과 류중일이라는 감독들을 모셔오고도 성과가 없음을 증명한 팀이기에 또다시 명성 있는 외부 감독을 모셔온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팀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다음 시즌도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팀 사정을 잘 알면서 포스트 시즌 같은 단기전에서 승부사 같은 기질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만만치는 않네요. 과연 LG 트윈스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발표 전까지는 소문이 무성하기만 할 듯하네요. 아직 한국 시리즈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국 시리즈보다 더 재미있는 스토브리그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특히 LG 감독 관련해서는 야구팬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들 대단해서 더 그런듯합니다. LG 트윈스의 레전드 김용수와 이병규 그리고 서용빈 등은 구단주 마음속 후보에 있을까요? 1994년 이후 우승이 한 차례도 없다는 것만도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돌아보면 2002년에는 열세의 전력 속에서 삼성과 치른 한국 시리즈는 명승부였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 김성근 감독은 옷을 벗어야 했고 그 이후로는 김성근의 저주인지 한국 시리즈조차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의 감독 누가 될까요? 사실 감독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데 말이죠.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